뭐가 없는 거냐고 물었잖아요. 김범준 보험증권 원본. 그건 계약 심사팀에서 보관... 위조된 가짜 말고 원본 말입니다. 보험증권이 위조됐다고? 무슨 근거로? 이유가 뭐야? 그건 내가 물어야 할 것 같은데. 보험증권 위조했어? 그거 어떻게 알았대? 노친네가 그 얘기는 한 거야? 도대체 당신 아버지 무슨 짓을 한 거야? 무슨 짓을 하기에는 해야 할 일을 한 거지. 홍주야, 너 혹시 정말로 김범준인가 하는 그 조종사가 우울증으로 괴롱하다가 190명이나 탄 비행기를 그대로 활주로에 갖다 박았다는 걸 믿었던 건 아니지? 믿었어. 믿었어. 야, 그거... 나랑 네 아버지랑 만든 거야, 홍주야. 김범준 보험증권 원본, 위조된 가짜 말고 원본 말입니다. 이미란 설계사, 살아 있었나요? 살아 있었습니다만 더는 아닙니다. 나랑 네 아버지랑 만든 거야, 홍주야. 너랑 내 기억에 없는 거는 진실이 아닌 거다. 진실이 아닌 걸로 만들면 되는 게다. 홍주야, 지금 울지 마라. 내일 너 울어야 돼. 새벽에 새벽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거든. 내일 보자.